성도함 광진법사는 산을 지키고 바위를 지키는 사남신령사항님께 간절함과 애틋함을 담아 소원성취 기도드립니다. 중생의 소원을 대신하여 가정의 함옥과 행복을 위한 소원성취 기도드립니다. 그 기도의 정성이 사남신령사항님께 다 이르러 그 뜻을 보살펴 이루어지기를 비나이다. 비나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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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남신령사항님의 넓고 넓은 보살펴의 기운이 중생의 삶속에 살아남아 영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기운을 부족에 담아 간직하고자 하오니 이 또한 기도가 사항님께 다 이르러 그 뜻이 보살펴 이루어지기를 비나이다.